오늘의 탐구과제 해변의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예은아, 예은아! 빨리 와봐 우리가 원인을 찾으려면 일단 이 모래와 바닷물의 온도 차이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우선 모래와 바닷물의 현재 온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모래의 온도는 약 51도나 되네요 진짜 시원하다 이번엔 한번 바다 온도를 재보자 바닷물 온도는 27.3도예요 모래와 바닷물의 온도 차이는 거의 2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닷물은 시원한데 여기 모래 사장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바닷가는 일단 여기는 햇빛이 많아서 좀 그렇고 여기는 그냥 물이니까 차가운 물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모래는 태양 때문에 물도 없이 가열돼서 그렇고 바닷물은 그냥 물이 있으니까 태양이 있어도 그냥 증가할만해서 왜냐하면 바다는 소금기가 있는데 여기 모래는 소금기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사람들 말처럼 햇빛이랑 소금 때문일까? 근데 내 생각에는 바다는 이렇게 크잖아 근데 모래 사장은 갭이 이렇게 쪼크하니까 바다가 더 면적이 커서 밝아주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모래와 바다의 온도 차이가 면적 때문이라고요? 예은 대원의 추측이 맞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예은아 여기 빨리 더 같은 양의 바닷물과 모래를 같은 시간 동안 각각 얼만큼 온도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 두 개 더 조건이 똑같으니까 온도가 비슷하게 올라가겠네 실험을 시작하기 전 모래와 바닷물의 온도를 재봤어요 모래는 45.3도 바닷물은 29.2도네요 대원들의 생각대로 모래와 바닷물 온도가 비슷해질까요? 먼저 모래의 온도를 재보는데 어디 보자 55.6도? 원래 온도보다 10.3도 올랐네요 모래의 온도가 10.3도나 오르는 동안 바닷물 온도는 5.3도 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 아니 물이 5도 상승했으면 모래도 같이 5도가 상승해야 되는데 모래는 5도가 아닌 10도 가까이 올랐잖아 그런데 바닷물이랑 모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벌써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동안 햇볕을 쬐도 모래의 온도가 바닷물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모래와 바닷물의 어떤 점이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거운 이유를 알고 싶어요 교수님 저희가 바닷가를 갔다 왔는데요 일정한 시간 동안 똑같은 햇빛을 받은 바닷가와 해변은 왜 물과 모래의 온도가 다른 거예요? 아 그것은요 바닷물하고 모래의 비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열이요? 비열이 정확하게 놀래요? 네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g을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닷물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모래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마다 비열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물과 식용유 모래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각 물질이 원래의 온도에서 50도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봤는데요 실험 결과 모래의 온도가 가장 빨리 오르고 그 다음은 식용유 물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